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기업 공개 수요 예측 및 배정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2년 검사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취약 부문에 대한 사전 검사 강화 등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사전에 검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PO 주간 증권사의 수요 예측과 기관 투자자 배정 업무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검사와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